날씨가 휴가 많았었어요 있어요 날씨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 내가 뭐가 뜻이 없어서 너도 좀 더 많아 간식과 행복을 하면서 전염도 너무 행복하게 제가 더 사랑하는 게 그런지 2개 감사합니다 천천히 맛있게 잘생겼어요 반갑다 이리와 한번을 보내고 마이크는 뭔가 잘 어울렸다 둘 다 같이 주면 이곳은 배불로 오는 중 다 같이 주면 그리고 너무 잘 어울렸다 다만 이제 주면 오빛불닭 이번엔 회사 반응기 랩을 통해 저리에 비닐을 고를 수 있어 이만큼은 상태를 풀어버렸어 이제 회사에 비닐을 킬져서 우리는 너랑 없을냐 아하하하 이거 뭐? 고기를. 여기저기. 여러분이 생크림을 배우고 저의 일을 해주는 건가요? 구경을 통해서 마이크로 먹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도망가요? 어떠냐? 어떠세요? toys? 안전 끝으로 밥을 먹으면 밥 먹으러 온 거 같네요 밥 먹으면 밥 먹으러 왔어요 sc.. 거기까지 공유하자 참고로 참고로 피곤 너무 맛있다 뭐지? 하루에 마인마야 야, 매우 구운다 마인마야 마인마야 여기부터 마인마야 출발 確かに アー 何したの? お話してみたの? アー 食べてるよ 寝てにゃん アー アー 可愛い ア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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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ポンポン ポンポンポンポッ 分かん 後ろ モチ 家後は カッチャー 希望です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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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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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